가스가 없나? 아까보다 화력이 약해졌어. 3단위. 가스 가져가면 되지? 가져가, 유리야. 높였어, 높였어. 진심이야. 정말. 이런데 왜 하루밖에 안 난 거야? 내가 오빠한테. 오빠, 망고 망고 까? 먹어. 나도 맨날 그랬는데. 오빠 망고 깎아, 조를. 나도 돌려 얘기하는 거지. 한번 먹을까? 응, 먹어. 알면서, 알면서. 시키는 거 돌려 시키는 거 아주 그냥. 달인이 됐잖아. 맛있지? 맛있어. 일단. 맛있지? 지금 간이 딱 맞아? 응. 간이 조금 더 쎄도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다고? 응. 근데 이거 쫄기는 쫄잖아. 그렇지, 쫄래면. 근데. 아니야, 유리야. 일어나지 마. 유리야, 쥬이 어디 있어. 아, 재미들 났어. 어렵지 않아요? 그럼. 오늘 이제. 요래, 요래. 내일은 부르지도 못해. 오늘 100번 부를래. 100번? 과하다, 과해. 내일.